친구랑 저랑 누가 더 잘생겼는지 심판 좀 봐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부를 묻지 않을 겁니다 바로 너! 이러고 바로 올 겁니다 강기욱 씨? 네! 강기욱 씨세요? 강기욱 친구세요? 네 강기욱 씨죠? 안경 벗으세요 안경 벗고? 안경 있어야 되는데 벗어야 됩니다 정대세 F인데 약간 제가 안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뭐가 더 잘생겼는지 하나, 둘, 셋 뭐가 더 잘생겼어? 뭐가 더 잘생겼어?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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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더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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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완이 형! 도완이 형! 도완이 형! 자 빨리 가! 빨리 가! 사랑해! 사랑해!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신청하신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빨리 한 달 안에 빨리 가서 드셔야 돼요 네 하나, 둘, 셋 왜? 세신만 샀구나 세신만 샀구나 세신만 샀구나 내가 내 와이프한테도 안 하는걸 여보세요 쇼사이즈 하나 있는데 여행, 쇼인데 여행이네 쇼사이즈 쇼빛간다 신청하신 황준성 PD입니다 황준성 PD 네 반갑습니다 반사판 들어 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일단 하나하나 살펴 보여드릴게요 네 대하가 어디 어디 싸요? 어? 대하? 네 이제 이 신발이 들어가면 이제 3만원으로 아 이 계시네요? 이거 많이 하세요 날리나 날리나 어? 싫어하죠 싫어하죠 크고 아 또 많이 신기한걸로 내일은 엠티 간다 간다 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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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